현영씨, 조현영씨 모셨습니다. 어서오세요. 네, 뮤직하이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조현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그 레인보우 활동하고 난 다음에 혹시 라디오 또 나오신 적 있나요? 어, 네. 한 번, 딱 한 번. 아, 그래? 방금 톤이 되게 옛날에 그 레인보우 때 톤이었어. 아, 그래요? 안녕하세요. 이게 네, 레인보우 픽시할 때 톤. 아, 네. 픽시요? 예. 네. 아니요, 지금 좀 떨리신다고 생방이 오랜만이라. 네, 생방이, 라디오 생방이 너무 오랜만이라서 지금 약간 떨려서 아까 좀 대사도 씻고 그랬네요. 그게 아니라 저랑 있어서 떨리는 거 아니에요? 빨리 다음 거 하시죠. 네. 욕하면 안 됐다 오늘. 절대 안 돼. 지금 문자로 이미 오늘 방송사고 나면 안 됩니다라고 계속 왔어. 아니, 욕할 만한 말씀을 하지 마세요. 아, 제가요? 저는 근데 DJ라서 제 일을 해야 되니까. 아, 욕을 불러일으킬 만한 말을 하는 게 DJ가 할 일인가요? 아, 그건 아닌데. 그러니까요. 현영 씨가 또 성격이 있다 보니까. 아,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해해요, 정신자분들이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이다혜 씨가요, 그 어둠의 자식은 딘딘 DJ가 멋진 모습 보여주는 걸 멋진 척한다고 소름이라고 하실 듯이라고 했는데, 아니, 저 좀 화가 납니다. 뭐가요? 제 SNS에 제가 멋있는 사진 하나 울렸잖아요. 아니, 진짜. 어. 진짜 죄송한데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꼴보기가 싫더라고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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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왔지? 아니, 너무 꼴보기가 싫은 거야. 진짜 이거는, 아. 근데 왜 꼴보기가 싫었어요? 아니, 너는 못 느꼈니? 그게 저희 그 팬분들이 좋다고 이제 보내주신 거예요, 이거를. 이 짤이 너무 예쁘게 나왔다. 아, 아. 그래서 이제 라디오 홍보할 겸 이렇게 올렸는데 갑자기? 아, 찍찍 이렇게 올려가지고 너무 좀 짜증이 났습니다. 그게 좀 화가 났어요. 죄송한데 제가 짜증나서 그렇게 쓴 거예요. 아, 그래요? 네, 네. 솔직히 좀 잘 나왔죠? 조금 약간 인정했죠? 뭐요? 약간 보고 오, 뭐야 잘 나왔는데 약간. 제가 그랬으면 아, 찍찍을 썼을까요? 어, 아, 찍찍의 의미는 뭐였어요? 아. 찍찍은 욕이었구나. 근데 차마 쓸 수 없었구나. 그렇죠. 알겠습니다. 자, 얼마 전에 현영 씨 너튜브에 등장을 했죠, 제가. 그런 다음에 뮤지컬의 청취자분들이 라디오에 현영 씨 모셔달라고 진짜 엄청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. 아, 그랬었구나. 감사합니다. 그리고 금요일에 또 깜짝 통화했었잖아요, 저희가. 네, 네. 맞아요. 그때 우리 씨랑 함께 있었는데. 네. 그때 전화는 괜찮았었나요? 아, 처음엔 솔직히 좀 놀랐어요. 아, 진짜? 네,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옛 추억도 이제 되살게 해보고 그래서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. 다시 한 번 열심히 살았구나 깨달았군요. 네, 네. 아, 그때 참 열심히 살았지 내가. 그 유행어 하나 있었어요. 그게 절충이 돼 보였나요? 이게 참 웃겼다라고 생각을 하고. 최민주님이 현영 언니, 딘딘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나요? 라고 해주셨는데 좀 말씀해 주시죠. 아, 딘딘의 매력이요? 네. 해봐. 딘딘의 매력은 약간... 해봐. 라디오에 3초 이상 정적이 흐르고 있잖아요. 죄송해요. 딘딘의 매력은 일단 딘딘씨가 누나분들이 많아요. 친누나분들이 많아서. 많은 게 아니라 둘 있지. 누나들이 둘 있는 거지. 누나들이 많으면 뭐. 그러니까 친누나가 두 분이 계셔서 그런지 여자의 마음을 되게 잘 알아준다. 야, 돌려서 깠네. 좋습니다. 현영씨의 매력은 뭐. 귀엽죠. 네. 올망졸망하고 키가 한 148 정도 세니까. 키 몇이에요? 어, 얘가. 아, 장난친 거예요. 저는 키 160이에요. 160. 160? 저는 173이에요. 아, 거짓말 치지 마세요. 당신두요. 네.